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불러도 참 뭔가 울먹이기만 되는 곡입니다 참 남자가 나빴네요 그쵸?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됐대요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 좀 특별한 무대입니다 제가 피아노와 연주를 하면서 사실 이게 진짜 어제 까지만 해도 이어설 때까지만 해도 한다 안 한다 떨려서 못하겠다 나는 연출임은 이유가 재미있어요 뭐 너가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가 아니라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는데 비싸다 빌렸다 벌써 그러니까 아까워서라도 해야 된다 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 아 사실 가장 제가 우선 피아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피아노 고맙습니다 너무 참 목이 타나요 제가 실수를 해도 떨고 나갈로 저는 가수이지 연주자가 아닙니다 아우 미안하다 잠깐 웃고 있다니 계속 아 미안해 미안해 그만 정도로 얘기하면 안겠어 아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노래는 작가 남자 드라마 송중희씨가 보는 정말 근데 이거 맞추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할께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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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